포스코 노동조합은 기본급 2% 인상 등을 담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86.1%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포스코 노사는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를 감안해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본급 인상에 합의했습니다. 하지만 금속노조 포스코 집회는 성명서를 내고 대표 노조인 한국노조가 밀실 합의를 통해 일방적인 결과를 도출한 뒤 금속노조 조합원은 찬반 투표에서 배제하는 등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